홍의각당 강의 유농식이란 애고를 믿으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애고가 장난질 치면 어떡해요. 참나는 제 내면에서 육바라밀로 인도하려고 하겠죠. 하지만 제 탐진치가 그걸 막을 수도 있다고요.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. 참나와 양심을 믿으세요.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보편의 진리 그걸 믿으세요. 애고는 왜 믿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? 예수님마저도 깜짝 놀라잖아요. 선하니요. 어이쿠. 선하다니. 나도. 왜 그런지 아세요? 인간은 오늘까지 선했더라도 내일 탈선할 수가 있어요. 확률의 문제예요. 내일까지 내가 선할지는 확률의 문제지 100%는 아니에요. 이게 인간이에요. 그래서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. 내가 탈선할 수 있는 그 여지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. 방심하면 안 돼요. 왜? 완결된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참나를 믿으세요. 양심을 믿으세요. 우주의 인과를 믿으세요. 그건 믿으셔야 돼요. 인간을 믿지 마세요. 이렇게 하면 불신 조장인데. 신련하세요. 다만 100%일 수는 없어요.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모른단 말이에요. 지금까지 탈선 안 했다고 내가 기회가 안 돼서 탈선 못 한 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기회가 안 돼서 탈선을 못 한 걸 수도 있어요. 기회가 올지 몰라요. 우리한테. 나도 모르는 거예요.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조심하자.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.